네, 저희 금요일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아, 텔리칩스를 10%를 2만 천 원에 샀는데 계속 내려가서 이걸 매도해야되나. 아, 이번 달에 매수를 하신 거죠? 네네. 사자마자 계속 밀려가지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두 분 다 중립이시네요. 그러니까요. 피비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최근에 계속 은봉을 보이긴 하는데 시장이 밀려서 계속해서 밀리는 건지. 그래도 모멘텀이 있긴 하잖아요. 어떻게 좀 바라볼까요? 개인적으로 중립 의견을 드렸던 거는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은 이후로 우리나라 증시에 나타난 매우 명확한 흐름이란 흐름인데요.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선은 관심이 크게 가지 않는 거죠. 테레집스가 1분기 실적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동사가 기본적으로 차량용 반도체라고 하는 시장의 재활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핵심이 MCU입니다. 이 MCU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상등을 켜거나 혹은 안전벨트를 안 맸을 때 나타나는 전자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모든 차에 다 들어가요. 추가적으로 차량용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자율주행 정도로 확대가 되었을 때 들어가는 전장 제품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동사가 앞으로 영위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공급처나 또 실적은 추가적으로 기대가 되긴 되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선은 최근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리는 게 매우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2분기 실적은 우선은 지켜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혹시나 2분기 실적이 괜찮으면 주가는 턴을 확인할 겁니다. 반면 2분기 실적이 안 좋다면 아쉽겠지만 지난 8월 10일에 기록한 17,800원도 우선은 밀릴 거라고 봅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하였을 때 지금은 잠시 보유를 하되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은 이후 실적이 좋지 않으면 그때는 아쉽지만 손절처리를 하고요. 실적이 괜찮으면 그때에 맞추어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내서 단가를 낮추고 조금 더 가지고 가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다소 아쉬웠지만 2분기 실적이 괜찮아진다면 그때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시청자님, 혹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아니요, 잘 알았습니다. 오늘 상담이 좋은...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텔레칩스 도와드려봤고요. 저희 두 번째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주 전자재료 13만원에 15%요. 아, 13만원이요? 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그래도 긍정 한 분 나왔고요. 일단 중립입니다. 본부장님의 중립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2차전지 그래도 이 종목은 오늘 버텨주긴 했거든요. 그런데 중립의 의미는 뭘까요? 조금 하방이 열려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후보를 생각하면 부정인데... 네, 피해주죠. 네, 그런데 테슬라를 생각하면 이게 또 긍정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돼요? 2차전지 정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애매해서 중립 의견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황이라든가 트럼프의 행보를 봤을 때는 분명히 이 IRA에 대한 그런 흔들림, 그리고 2차전지에 대한 업황 회복이 진짜로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지배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업황 자체가 정말 안 좋다라는 점, 그리고 섹터 자체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 물론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안 좋다라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부정인데, 지금 테슬라가 실리콘 응급제를 지금 한국산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만약에 대주전자재로 거를 쓰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개별 이슈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대주전자재로인 이유가, 실제로 이미 포르쉐 사의 타이칸에 이 실리콘 응급제를 대주전자재로 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최근에 테슬라 주가 상승력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미 지금 트럼프 후보를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건 가능성입니다. 트럼프가 진짜로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러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지지 선언을 했던 부분들, 그리고 만약에 테슬라가 실리콘 응급제를 중국산 거보다는 우리나라 거를 사용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마무시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래도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저는 중립 의견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 자체는 13만 원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 61평선 부분이 살짝 무너질랑 말랑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키면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더 무너져가지고, 이제 만약에 11만 원대, 10만 원대까지도 이탈을 하게 된다면, 그때 가면 조금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1만 원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손절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게 아니고 이제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계속적으로 행보를 하거나, 무너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테슬라에서 실리콘 응급제를 우리나라 거로 사용하는데, 그 기업이 만약에 대주전자재료다라고 된다고 한다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16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얼마나 더 갈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불확실성이 있어서, 지금 2차전지 업종 자체를 피해주로 봐야 되나, 수혜주로 봐야 되나, 좀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지지라인들을 지켜주는지 보시면서, 대선 매크로 이슈도 좀 팔로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도와드려봤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정보 고민 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그 셀트리온이라는 것을 19만 2천 원을 주고 샀는데요. 그거를 앞으로 조금씩, 방송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가격이 바닥이다, 앞으로 전망이 좋다 하셔가지고, 제가 모아서 갈까 하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시청자님? 네, 매수가 19만 2천 원에 5%입니다. 아, 네, 추가 매수 하시고 싶으신 거죠, 시청자님? 추가 매수,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셀트리온은 두 분 다 긍정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사실 그냥 보압대로 마감을 했고, 그래도 좀 빠지다가 양봉으로 돌아서긴 했잖아요. 피비님, 지금 그래도 비중이 적으시긴 한데, 지금 추가 매수 좀 괜찮은 선택일까요, 이 타이밍에?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셀트리온이 올해 주가가 정말 안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계속해서 대략 한 18만 원 전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뭔가 뜸을 들이는 듯한 그런 양상입니다. 참고로 동사가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사실상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고요. 트럭시마, 램시마, 호주마, 유럽 쪽에서의 판매량이라고 하는 것도 점진적으로 시장에서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난 몇 년 동안 보였던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이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들어갔던 그 모든 비용은 이제는 삼각처리가 됐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도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9만 2천 원이면 지금 기준으로 크게 움직임은 없는데요. 저는 셀트리온 같은 기업,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제약바이오에 삼성이든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K제약, K바이오 그 위상은 앞으로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셀트리온도 결국에는 주가가 더 오르지 않을까 그리 보고 있습니다.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가 지금 26만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은 매우 걸리겠으나 지금 가격대 정도면 그게 무리 없이 비중은 조금 더 실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 확대를 좀 고민하셨는데 우리 피비님의 의견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네 시청자님! 아이고, 그리셨습니다. 셀트리온 앞으로 전략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저희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고민 접수받고 있습니다. 저희 전화, 문자 유튜브 열려있고요. 전화 02-2000-4919번, 문자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지금 빠르게 종목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 다음은 문자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2570님이신데 기아를 갖고 계십니다. 기아도 오랜만이네요. 매수가 13만 원, 정고점입니다. 그리고 비중은 20% 들어가셨는데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럼 본부장님께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기아 실적 발표 예정되긴 한데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어요. 다음 주 전망 어떻게 보세요? 기아?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지금 빠지는 이유가 여기도 트럼프 이슈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것들만 팔아라 이런 얘기까지 오늘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현대기아가 미국에 공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이슈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차익 매물 자체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염려는 없다. 근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빠진 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신고가 경신한 다음에 지금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저는 쉬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모멘텀인 인도 IPO가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저는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분할 매수로 계속 눌릴 때마다 좀 비중을 늘려서 이슈가 나올 때쯤 돼서 좀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개인 투자 분들이나 시청자 분들께서 이게 뭐 좀 비중을 한 번에 좀 고점에서 많이 들어가시면 이제 그때부터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코스피가 코스탑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코스피와 코스탑의 키 맞추기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대응주 그동안 담았던 그런 물량들을 이제 매도하면서 좀 비중을 줄여 나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꼭 감안하셔서 항상 매수할 때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시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뚜렷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눌릴 때마다 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분할 매수로 계속적으로 접근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도 문제 없고 인도 IPO 모멘텀도 아직 남아있다. 오히려 눌릴 때마다 추가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 남겨드렸습니다.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7265번님 CCS를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2,900원대시고요. 40%나 가지고 계시네요. CCS도 이제 초전도체 주로 한창 테마주로 묶였었던 종목인데 비중을 좀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피미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온 이 초전도체 관련주인데 아 이거 지금은 시장에서 워낙 좀 소외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되어 갈까요?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선은 초전도체라고 하는 그 테마가 지난해에 엄청 강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연초에도 괜찮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모두 다 기대감이 아 마무리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시점부터는 주가는 계속해서 밀리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동사가 본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실적이 괜찮아야 되는데 그것마다 지금 1분기 때 안 좋았습니다.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슈도 지금 소멸이 되었고요. 실적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계속해서 밀리는 거죠. 아마 동사뿐만이 아니라 신성 데이터테크나 덕성이나 관련된 기업들 서남, 초전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시점에서 정말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반등 외에는 우리가 크게 기대할 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 CCS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지금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사실상 손실이 우선은 또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최근에 7월 중순에 이렇게 반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주가가 밀리다가 역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있을 것인데 그때 가서 적어도 비중은 한 절반 정도는 꼭 좀 줄일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혹시나 주가가 많이 밀려서 2천 원을 만약에 하회한다. 그러면 투자에 따른 손실이 조금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 또 핫한 섹터가 사실 워낙 정해져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소외되어 있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금도 여러분들 상담 종목 접수받고 있고요.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문자번호, 유튜브 댓글창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전화 상담으로 또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예 VEM이요. VEM 매수가란 비중은요? 예 매수가는 17,400원에 비중은 45%요. 오 비중을 굉장히 많이 들어가셨네요 시청자님. 예예.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아 요새 계속 빠져가지고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손절을 해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VEM 부정 주셨고요. 중립 주셨네요. 부정 의견 마음 아프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비중이 워낙 크신데 이게 뭐 비중 확대를 아마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계속해서 밀리고 있거든요. 이 종목도 좀 소외되어 있다고 좀 봐야 될지 이게 좀 지지라인을 좀 깬 건가요 지금? 지금 저점이 원래 높아지다가 저점이 지금 이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부정 의견을 드렸고 지금 원래 이 HBM 관련주들이 굉장히 뭐 23년도부터 뜨거웠잖아요. 상승이 많이 나온 종목들도 있는데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약합니다. 물론 23년도에 적자에서 이번에 이제 흑자로 탈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실적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물론 HBM에 대한 장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봤을 때 이거에 대한 실적은 약간 그래서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올랐다가 여기서부터 그냥 2만 원대부터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좀 부정 의견을 드린 이유는 물론 조금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다고 하면 괜찮은데 지금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이 추세가 나오다가 저점을 낮췄다라는 점은 이 추세가 이탈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와가지고 과거에 저점이었던 12,000원 구간대까지도 무너지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비중이 45%시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기에는 손실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2,000원 부근까지도 좀 보시다가 여기까지 마저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는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올 만한 어떤 포인트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할 거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실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실적 모멘텀이 부족한데 이제 기대감만으로 오르기에는 지금 시장은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했다라는 거죠. 그렇다 한다면 그러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에게 오히려 수급이 몰린다고 한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 자체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소외되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종목을 교체를 하시거나 비중을 축소하시고서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지금도 좀 워낙 많이 밀리고 있지만은 여기서 더 밀리게 된다면 한 12,000원대까지 온다면은 그때는 조금 결정을 해야 된다. 안타깝지만 이런 말씀 전해드려봤는데요. 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네 네 네 VM 혹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네 아니요 뭐 전문가님 얘기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아휴 네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지만 좀 VM 잘 참고하시면서 전략 좀 잘 만들어 나가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VM 도와드려봤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대아티아이요. 네 매숫가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500원에 20%요. 아 오래 되셨네요. 굉장히 오래 갖고 계셨네요. 네 오래됐어요. 몇 년 됐어요. 네 그럼 손절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시는 건가요 시청자님? 네 앞으로 좀 저기도 좀 상담을 받고 싶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긍정 중립입니다. 네 중립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뭐 오늘은 시장이 이렇게 밀림에도 불구하고 5% 가까이 오르긴 했거든요. 아 추가적으로 뭔가 조금이라도 더 좀 주가가 올라오기를 기다려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조금은 더 기다려도 괜찮은데요. 매수가격까지 올라오기에는 꽤나 어렵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저도 오늘 오전에 이 종목이 눈에 조금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보고 있었어요. 네 오인지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인데 라는 느낌이 들다가 오후 들어서 약간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지난 6월에 기록한 이 고점 3385는 1차적으로 돌파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은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들이나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동사가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이 철도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철도가 결국에는 많이 깔려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핫한 게 있다면 GTX 노선은 이미 다 발표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동사가 일정 부분 수혜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수주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매출액의 큰 폭 개선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남북 경협주로 엮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가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차갑습니다. 풍선 날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안 좋다면 경협주의 입장에서 기대할 것도 우선은 쉽지 않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주가 흐름 자체는 중기나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으나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더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가급적 단기적으로 만약 다음 주에 장대 양복이 한 번 나왔을 때 아쉽지만 비중을 절반 정도는 줄일 것을 저는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비중을 조금은 축소를 해보자라는 전략도 만들어 드렸고요. 우리 그래도 피비님이 좀 눈여겨보셨던 종목이어서 그나마 또 중립을 들어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선생님 알테라.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3,100원에 오늘 매수했고 5%인데 워낙 요즘 많이 내려간 게 많아서 한 5%라도 먹으려고 싶어서 월요일에 올라갈라는지 목표가 좀 알고 싶어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목표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알테라는 의견이 완전 나뉘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깐요. 오늘 급등세에 일단 우리 시청자님 들어가셨거든요. 지금 이종훈 부장님은 부정 들어주셨어요. 네. 지금이라도 시간을 다닐까매매해서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이게 참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주위 환기 종목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업에 지금. 그리고 시가총액이 561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너무 낮고 이 종목이 원래 과거에는 이제 메타버스와 엮이면서 주가가 44,0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가 44,000원이었던 저기 과거의 영광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33,1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빠졌고요. 사실 주위 환기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최근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 정도 수익 내려고 들어갔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굳이 5%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위 환기 종목 그리고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이 변동성에 오히려 당할 수가 있다는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부정 의견을 드렸고 물론 다음 주에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빨리 대응이 하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뭐 조금 더 보셔도 상관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항상 핸드폰을 뭐 보실 수 없고 HTS나 MTS를 보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저는 이거는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바꾸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변동성이 워낙 클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이제 이슈가 좋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서 다음 주에 뭔가 반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매도가 가능하지 않으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냥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 만약에 내가 대응이 된다 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3,500원 부근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어차피 5% 정도 수익 내리고 들어가셨다고 하시니 그 정도 선에서는 익절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잠시 쉬었다가요. 저희 시간의 거래 특징주부터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6개 관련 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할인뿐만 아니라 마니커 F&G도 사실 오늘장에서 소프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시간에서 2% 움직이고 있고요. 1%대 상승 연출하고 있습니다. 6개가 왜 움직이나 싶더니 파리올림픽 앞두고 있는데 개막 전에 6개 관련 주 치킨도 많이 드시잖아요. 잡아봐야 될지 지금 주가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이주훈 보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6개 관련 주 사실 그동안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나 이런 이슈가 있으면 살짝 오르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축구도 사실 본선에 못 올라갔고 야구도 없어져가지고 사실 지금 조금 모멘텀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파리올림픽을 하게 되면요. 지상파 방송에서 안 합니다. 드라마나 이런 거를.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포츠를 즐기실 거고 보다 보면 이제 그런 6개에 대한 수요, 치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지금 시간에서 살짝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교촌에서 이번에 신제품을 이번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와 관련된 또 모멘텀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있고 6개 관련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다들 깔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살짝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파리올림픽 기간에 이제 얼마나 잘 팔리고 인기몰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월드컵이라던가 올림픽이라던가 이러한 4년마다 돌아오는 이벤트가 있을 때는 관련 주들이 움직였던 과거 사례가 있듯이 분명히 한 번쯤은 단기간에 시세가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투자처를 나는 아직 못 찾겠다. 나는 이제 다음 주 시장에서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뭐 지금 내가 뚜렷하게 투자할 만한 곳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 트라이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자체의 흐름 보시면 마니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기서 천원 구간에서 더 빠질 만한 자리가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천원까지 무너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투자해서 한 번 가져가 보시면 지금 계속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들어와서도 이 종목 그렇게 막 크게 움직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가격대 자체는 천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 계속 행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거래량 나오면서 튀어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인 부담감은 적다. 그렇기 때문에 파리올림픽 특수효과와 교촌에서 지금 신제품 공개했는데 이거에 대한 닭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파리올림픽 수혜주 찾고 계시는 분들은 다음 주 시장에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펩트론이 25% 넘게 올랐었는데 그래도 펩트론은 좀 시간에서 상승분 이어가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은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라파스, 신신제약 같은 종목들 시간에 거래해서 현재 4%, 3% 때 밀리고 있는데요. 피빈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최근에 상당히 핫했던 그런 섹터입니다. 비만 패치.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의외로 괜찮은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장이 만약에 더 열렸더라면 아마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더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시세가 죽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단기적으로 시세를 조금은 더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나 계속해서 끌고 가기는 역시나 힘들 겁니다. 이유는 어떤 바람이 불든 어떤 테마가 강하든 예전에 초전도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꺾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 나오면 엄청난 만 수요를 결인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선제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그런 단계에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다음 주 초 정도에서 가급적이면 정리를 하고 당분간은 조금 관망하는 심리로만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신규로 진입을 하겠다. 그러면 더더욱 말고 3%, 5% 짧게만 먹고 나오자 그런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핫했던 테마죠. 비만 치료제 테마인데 지금 시간을 해서 약간의 조정받고 있는데 지금은 좀 약간 조심할 때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만 치료제 참고해보겠고요. 다음으로 지금 또 속보로 전해진 이슈가 있어요. IT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영국에서 지금 생방송도 중단이 됐다고 하고요. 런던 거래소도 지금 전 세계적인 장애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보안주들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니터랩, 샌즈랩 같은 종목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사안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부장님께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로소프트 발이라고 하는데 이 이슈 어떤 이슈입니까? 지금 뉴스를 저도 봤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뭔가 장애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로 인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정말 주가가 참 이런 관련주들이 오를 만한 정말 큰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만약에 시간 외에서 이렇게 올랐다가 갑자기 주말 동안 이게 갑자기 싹 사그라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주상전화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외부적인 이슈, 단발성 이슈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 것들이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날 좀 시세가 연속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갭 상승한 이후에 바로 또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항상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전주들 투자해보신 분들이 아마 이번에 겪으셨을 거예요. 이번 주에. 그거와 비슷한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물론 이제 이게 장기화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 관련주들이 일제히 다음 주에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샌즈렉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대부분 시가총액이 천억대에 있는 종목분들이 많습니다. 이 보안 관련주들이.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주말 내내 지금 뉴스가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 대한 이슈다. 이 부분 뭔가 디도스 공격이라던가 어떤 사이버에 대한 안보 위협이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날 갭 상승 출발 이후에 추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변동성이 클 수가 있고 만약에 주말에 아무런 일 없듯이 그냥 넘어가게 된다고 그러면 시간 외에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에 갭 상승 출발 이후에 바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감안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샌제렛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3월달부터 4월달까지 단기간에 정말 많이 올랐었어요. 두 배가량 올랐다가 올라간 부분이 다 반납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누군가는 사서 이렇게 물량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나오면 분명히 차익 매물이 나올 거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대응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국 방송사는 생방송도 불가능한 상태이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다음 주 시장에 우리 국내 증시에서 반영될지 여부도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재령전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재령전기가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서 2% 넘게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주주에 지분 매도 공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피비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일까요? 정말 특별한 건 다행히 없습니다. 대주주가 최대주주입니다. 시간에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수량을 단순 처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최대주주가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던졌다고 하면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도 이 정도밖에 하락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다음 주 월요일에 구체적으로 시장은 봐야겠지만 지금 업황 자체가 우선은 괜찮은 거죠. 재령전기, 재령산업, 전선주가 계속해서 먹거리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시장이 매우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같은 이 정도 충격에는 아마 익어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선주들이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정은 우리가 어느 정도 고려를 하면서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해 주시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다음 주 월요일에 약간의 충격이 있긴 있을 겁니다만 엄청난 충격은 우선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시간 내에서 반응이 아직은 미미하니까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우선은 수익권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매도하시고요. 손실권으로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시장이 불안할 수도 있고 종목이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종목을 정리하면서 예수금을 확보할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따라 또 시간 내에서 이슈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한 발 빠르게 짚어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대응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지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문자로 넘어가 볼 텐데 선광밴드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매수가가 14,500원 대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선절이 답일까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그럼 본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트럼프 수혜주로 조선이 그나마 볼만하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손절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가져가보면 좋을까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손절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선광밴드 같은 경우는 실적도 괜찮아요. 매출이랑 영업이익도 괜찮고 실적 모멘텀도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관임세 관련해서 지금 주목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관임세가 조선 기자재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 동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그런 가스 시추할 때도 피팅 밸브 관임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블 약간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올라온 부분에 대한 차익 매물 정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22년도에 17,650원 그 다음에 23년도에도 17,300원 이 정도 가격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물대가 지금 많이 쌓여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등이 나왔을 때 특히나 이제 화요일날 15% 정도 올랐을 때는 차익 매물이 발생을 안 했는데 이제 그 다음날부터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그 말인즉슨 지금 14,000원대 구간에 매물이 많이 쌓여 있고 누군가는 이 가격대 오면 팔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종목이 추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매물 소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멘텀은 충분하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좋습니다. 그리고 조선 쪽도 지금 나쁘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조선주들 빠지면서 동반적으로 섹터의 하락과 함께 같이 빠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동해안 가스 0일만 관련 이슈가 또 나오거나 대안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조선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나중에 이것도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가스 시초와 관련돼서 관위원세 피팅 밸부 이쪽은 좀 상승할 여력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 비중인데 여기서 비중을 늘리지 마시고 일단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가격대가 이제 13,000원을 다시 이탈을 하면서 더 무너질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염려스럽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견뎌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원래 주가 자체가 변동성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을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조선과 함께 같이 동반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서 지켜보시면은 수익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워낙 또 조선 기자재가 최근에 변동성이 좀 있었고 시장에서 조금 거론됐었던 섹터잖아요. 조금 지켜보자는 홀딩 관점 말씀 드려봤어요.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 다음은 1550님의 아모레포시픽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매수가가 좀 높으시네요. 24만 8천 원대고요. 비중이 40%인데 이게 비중 확대를 해서 이 정도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굉장히 그러면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피미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11% 넘게 급락이 나왔잖아요. 중국향 비중 때문에 오늘 그런 급락이 나왔는데 사실 아모레포시픽도 중국향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좀 무섭거든요. 네, 무섭지만 우리가 이거 내야죠. 기존에 중국향 매출이 많았는데 계속해서 지금 동사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리밸런싱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기존에 중국향 매출이 높았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걸 탈피해야 된다. 그리고 그 노선 자체를 일본이 되든 북미가 되든 여기에서 창출을 해야지 기업의 실적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모레포시픽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 하더라도 추후에는 계속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코사렉스의 편입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가 올해가 아닙니다. 내년입니다. 내년. 내년의 경우에는 연결 기준으로 실적 영업이익은 거의 올해보다 두 배는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리밸런싱 효과가 나타난다면 자연스럽게 기업의 가치는 당연히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올해 4월인가 5월인가 우리 화장품 업계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요. 100페이지가 넘어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적어도 최소 3년 정도는 호환기에 놓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지금이 절대 고점이 아닐 거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화장품 쪽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더 가지고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 매수가격이 대략 24만 8,500원 정도인데요. 지금 손실이 크긴 큽니다만 또 그 가격까지 안 갈 건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 올해 버티고 가지고 있었던 거 조금만 더 가지고 가보시고요. 내년의 실적 전망치를 조금씩 조금씩 살펴보시면서 혹시나 매수 가격까지 오면 그때는 마음 편안하게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아마 3년 넘게 또 가지고 계셨을 텐데 일단은 내년까지는 좀 지켜보자 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0035님의 ST팜 도와드릴게요. 매수가가 9만 5천원의 비중 20%인데 오늘 매도 못했다라고 합니다. 오늘만 해도 변동성이 정말 컸죠. 그러니까요. 오늘 9만 8,900원까지 올랐었는데 참 아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 이 가격이 가능할까요? 본부장님? 거기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9만 5천원까지는 문제없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이게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 바이오 기업들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CDMO랑 CMO 쪽에 보면은 저희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3에요. 세 번째고 그 위에 지금 중국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게 이거를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물론 지금 생물보안법이 통과됐을 때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중국에 그런 일감을 주던 거를 우리나라 쪽으로 돌려서 우리나라가 반사액을 얻지 않겠냐. 지금 이게 CMO랑 CDMO 관련주들이 올라왔던 이유거든요.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실적이랑 수주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저는 논외로 좀 보고요. 그 외에 기업들이 과연 그만큼 따라갈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은 저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게 내년까지 통과될 때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변동성은 있겠지만 9만 5천원까지 올라오는 데는 충분히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로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게 가격 사실 중국 업체에 맡겼던 이유는 가격 경쟁력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보다 중국에 맡기는 게 가격적인 부담감이 적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그러면 중국에 주던 일감을 우리나라 기업에 모조리 다 줄 것이냐. 이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서 수주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긍정적이지만 우리나라 쪽으로 안 오고 다른 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대감에 올랐던 주가는 우리나라가 수주를 못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한 우리나라가 수혜를 못 받는다고 가정이 된다고 하면 그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라는 점은 꼭 감안하시고 지금 20% 비중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워낙 바이오 섹터들의 지금 흐름이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9만 5천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일단 저기서 10% 정도는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나머지 10% 가지고서 좀 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생물 보안법과 관련된 수혜 종목이 맞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혜는 당분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워낙 변동성이 하루만 해도 좀 출렁이고 컸는데 그래도 매수가 9만 5천원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전해드려봤어요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까지 오기를 꼭 기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유튜브로 넘어갈게요 이인선님이신데 JNB라는 종목을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3,800원의 비중은 20% 정고점 부근에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지금 피비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큰 폭으로 하락세 보여서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우선은 조금만 더 가지고 가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올랐던 이유가 이 시기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괜찮았거든요 우리나라 업황이 지금 지수 자체가 좋고 삼성전자가 주가 되면서 오르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기업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번 주 그리고 몇 주 전부터 주가가 지금 너무나 가파르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건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1분기 때 실적이 또 안 좋았어요 사실상 2분기의 실적이 그러면 좋지 않으면 아쉽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월 29일에 기록한 저점을 다 깰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더 가지고 가보자고 하는 이유는 첫째로는 상장한 지 대단히 오래된 그런 기업은 우선 아니다 라고 하는 점과 두 번째로는 초반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의 시장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쪽도 어느 정도 턴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동사의 주가도 턴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우선은 다음 주 정도까지는 해당 종목을 보유를 하시되 혹시나 주가가 밀려서 전저점 최저점인 8,950원을 이탈한다면 그때는 진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손절 가격으로 꼭 잡고 대응하는 것 그것만 기억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다음 주 시장 긍정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좀 홀딩 관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명진님께서는 대한전선을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14,600원의 7%이십니다 본부장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다행인 게 고점에 들어가신 건 아니신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상방일지 하방일지 본부장님의 의견 어떠실까요? 이거는 지금 LS전선이랑 기술 유출 건으로 소송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이거는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송에 대한 결과 소송까지 가면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럼 기술 유출을 했다라고 LS 쪽은 주장을 하는데 대한전선은 자기네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저는 크다라는 점 감안했을 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지금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매수가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쨌든 소송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동반 상승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선에 대한 수요 자체는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 인프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선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인데 다만 중요한 것은 법정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이 가장 크다라는 점 그걸로 인해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어떠한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어떠한 얘기가 나올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대한전선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은 이 기업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요소는 맞고 악재인 요소는 맞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모른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매수과 부근 올라오시면 그냥 정리를 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신다던가 오히려 이러한 리스크가 없는 쪽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S와의 소송 이슈가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청장님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되지만 계속해서 운수대통 시간 이어집니다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잖아요 강흠균 매니저와 함께 다음 주 시장 든든하게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수대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강흠균 매니저와 함께 다음 주 시장 든든하게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